정부가 운영하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이 환자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실태, 보도해드렸는데요. 그런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는 물론 업체별 의료진의 개인정보까지 줄줄 세고 있었습니다. 김태욱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. 세종의 이 사설 구급차 업체는 수기로 출동기록부를 작성합니다. 환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증상, 기저질환 등 정보를 적는 건데 정부가 구축한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 에어는 관리자금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시스템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때문입니다. 잠시 입사한 응급구조사 선생님들까지도 저희 구급차 업체에서 이송했던 환자 정보에 모든 것에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실제 해당 시스템에선 인증받은 계정만 있으면 업체 직원의 자격증 종류와 면허 치료기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현장에선 이들 정보가 자격 도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. 근로자의 이름, 생년월일, 자격증, 취득일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자격증 도용 같은 거에 위험도 있습니다.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다시 물었더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 공개하고 있다는 질문 요지에서 다소 벗어난 답변을 해왔습니다. 또 올해 1분기 안에 권한 세분화와 조회 가능 범위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급차 기록관리 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관리 부실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운영기관에 소명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.